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듯이 바이비트 거래소 이용자는 수수료 40% 페이백을 받으면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수료를 무시하고 매매를 하시다가 다들 후회를 하셨는데요. 이 수수료 페이백을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페이백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바로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위프입니다. 위프는 현재 서비스 이용자 수 23만, 그리고 누적 환급액 300억을 돌파한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중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프에서는 수수료 페이백 뿐만 아니라 수수료 할인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최대 99%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비트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소에 페이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인기 없는 거래소가 아닌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사용하는 인기 있는 거래소에 페이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부터 탭비트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래소에 따라서 페이백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 수수료 페이백을 받는다는 게 거래소 내부의 VIP 혜택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시드를 크게 입금하고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면 받는 혜택이 바로 수수료 페이백 혜택이었는데요. 위프를 사용하면 무료로 각 거래소의 VIP 혜택을 받으시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40% 페이백이 무엇에 대한 40% 페이백이냐면 바로 레퍼럴에 대한 40% 페이백이었습니다. 선물 매매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레퍼럴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코리니 분들을 위해 짤막하게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기본 레퍼럴 구조는 우리가 수수료를 내면 그 수수료를 거래소하고 추천인 둘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레퍼럴 40% 페이백 위프의 구조는 위프의 레퍼럴 수익 중에서 40%를 매매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 레퍼럴 수익을 추천인이 혼자 먹던 것에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지금부터는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위프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거래소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 선택하겠습니다. 거래소 바로 가기를 선택해주시면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레퍼럴 코드가 자동 기입되어서 가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끝입니다. 생성한 거래소 계정으로 매매를 하시면 위프에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 외에도 바이낸스나 비트갯 거래소도 할인과 혜택이 적용되어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거래소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진 참고해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선물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퍼럴 페이백이란 이벤트는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가입하시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환급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환급 금액을 확인하신 후 페이백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최소 1시간부터 최대 1일 이내 트레이더님의 환급 금액이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수료 환급 플랫폼 위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동네 코인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